탕후루 아삭한 것 같아요 이건 주먹밥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매콤해요 매콤해요 매콤하고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의 하나는 짭조름하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좀 더 오래 먹기 전에 먹었을 때 오늘의 뼈는 딸기맛이랑 같이 먹어요 코코멜 아삭아삭 아삭아삭 오븐에 한입에 한입이 들어있어요 액젤리에 한입이 들어있어요 제자도 너무 맛있어요 저는 어떤게 더 짭조름하고 있어요 다른 국물이 조금 더 짭조름하고 맛있어요 저는 제자도 같이 먹어야겠어요 제자도 먹어야겠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번엔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어요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어요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